문재인 대통령의 단도미사일 많이 조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네 그 지금 단도미사일이라고 해서 많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을 웃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운영을 잘해서 웃음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코미디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웃음을 주고 있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상황인거구요 우리 앞서 신대표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은 지금 미사일을 가지고 단도미사일이라고 해서 무슨 미사일 앞에다가 검이라도 꽂았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1일 군 주요 장성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군 관계자들도 같이 있던 자리였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 생각한다 뭔 대응을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응은 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조롱받는게 단도미사일입니다 단도미사일이 뭐지? 라는 반응이었던건데 심지어 과거에 두 번째 미사일 발사 당시에 불상발사체가 발사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패러디를 다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불상을 쐈다고 해가지고 패러디를 당했었는데 이 네티즌들이 참 반응이 빨라요 이 이후에 단도미사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검을 단도를 가운데에 딱 넣어가지고 혹시 이게 단도미사일이냐? 조롱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재미있는데 단도미사일 진짜 웃기기 짝이 없는거구요 아니 이게 참 웃긴게 이렇습니다 군 당국은 여전히 지금 북한 발사체 재원이라던가 왜 발사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석중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요 근데 사전에 준비된 원고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단도미사일이라고 말했다는 거군요 이제는 A4에 써진 것도 똑바로 못 읽는 것 같아서요 옛날에 A4라도 보고 말했는데 이제는 A4에 써진 것도 헷갈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논란이 되니까 또 부랴부랴 이거 말시수다 단순해 푸닝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왜냐면은 이 북한의 미사일을 두고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도미사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건데 괜히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하면 남북대화라던가 북미 대화에서 뭔가 평화적인 분위기를 못 끌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시수다라고 우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게 이 다음 자료가 또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KBS와의 대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라고 해서 탄도미사일이라면 이건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만약 탄도미사일을 잘못 말한 상황이었다면 청와대도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했다 북한이 그렇게 인정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런 조롱을 합니다 말실수인지 내심이 나오다 말씀이 엉킨 건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발언이다 라고 해가지고 따끔하게 비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심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도미사일이라는 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려다가 혼심이 드러난 거죠 사실 단거리 미사일을 단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단도미사일로 잘못봐서 실수하거나 머릿속에 있는 게 잘못 나왔다거나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말이죠 머릿속에 탄도미사일, 단도미사일이라고 실수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이런 실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지금 사실상 잠정 결론을 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이라기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게 탄도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본심인 건지 아니면 A4를 똑바로 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건지 참 이제 난감한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많은 조롱을 했다는 건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모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건 저희 뜻이 아니라 제목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님 침해, 심리적 갑심,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단도미사일이라고 한 발언 이후에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역으로 물었다 합니다 혹시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한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요 이게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원고상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돼 있는데 정정을 이제 옆에서 해준 거죠 혹시 탄도미사일이라고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이제 말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 답변이 아주 예술입니다 제가 그랬나요? 본인이 뭔 말인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렸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앞에서 한 말을 기억을 못하는 게 이거 침해 아니냐라고 네티즌이 장난 섞어서 조롱을 했던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말실수가 이번 한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어떤 발언했는지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참 여러 가지로 사고를 많이 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바른 정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유승민 후보를 두고 유시민이라고 앞에서 말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제 당시에 국정농단이 뭐니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지고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게 있었고요 더 히트가 뭐냐면요 본인 이름 문재인을 문재명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라도 떠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씁니다 이름은 그래 실수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3D 프린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3D 프린터라고 다들 부르는 건데 이것을 3D 프린터라고 3D 프린터라고 영어를 잘 못하시긴 한다지만은 어떻게 숫자 3을 3이라고 말을 합니까? 뿐만이 아니라요 차세대 5G를 또 차세대 5G 차세대 5G 통신 기술 이렇게 읽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5G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5G는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래 5G라고 읽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진짜 조롱을 크게 했던 상황인 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 하나하나가 참 국민을 웃기게 합니다 나라를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황당한 말로 국민을 웃게 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또 이제 이외에도 SNS 상에서 이거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SNS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심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자기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말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 시절에 조는 사진이 다수 있었고 또 대선 당시에 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는 뭔가 그 잔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조는 장면부터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을 기다린 상황이었거든요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저렇게 존다는 건 좀 그렇다 아유 깜짝이야 이게 펜스 부통령이 앞에서 일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한 15분가량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앉아있는 와중에 그새 졸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조는 거를 저희가 이거 하나 올렸긴 했습니다만 그 구글 같은 데서 문재인 졸음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썸네일로 만들어도 끝도 없을 정도의 정말 조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해서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냥 아래쪽을 향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웃긴 건데 보시죠 갑자기 없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없는 길이네요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야죠 올라가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인 건데 전혀 이걸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보니까 난 얘기만 들었는데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대박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너무 좀 주의력이 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갔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비판이 많았던 부분인 거죠 이게 그래서 당시 대선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었는지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문재인 후보가 건강에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이 기본적인 사다리 타기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사태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또 이후에 우리 국정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정상들과 만났을 때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대본이 있어야지 A4가 있어야지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이분에 대해서 난맥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단돈 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네티즌분들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진짜 침해 있는 건가?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진짜 침해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니 기본적인 말 한마디 본인이 단돈 미사일이라고 말해놓고 제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역으로 묻는 이 황당함에 대해서 네티즌분이 이렇게 따끔하게 비판을 하신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황교안이 저런 소리 했으면 미필이라 그런다고 죽자 살자 다 알려들었을걸 특전사에는 단돈 미사일이라는 비밀병기가 있나 보네 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이 군피고 미필이고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댓글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 보면은 세계 최대 불가사의 문재인의 사법고시 합격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네 고시 패스한 사람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것도 그렇고 A4가 없으면 영랑없이 바보 아니냐 근데 이제 심지어 A4가 있어도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에 대해서 내버려진 분이 문제가 있네요 웃기긴 하지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탄도도 아니고 단돈 미사일이랜다 아주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오늘 내일 하는구나 심지어 지가 탄도미사일 아니고 발사체라고 사기 쳐놓고는 속으로는 탄도미사일한 거 다 인정하네 뭐 그래 놓고 국민에게는 사기치는 거지 라고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했던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해서 뭐 자체 훈련 차원이었다 뭐 이거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과연 그럴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단돈 미사일이라고 말한 거 단돈 미사일이라는 걸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 되는데 이 지금 정부가 뭔가 숨기려는 것들이 이런 단돈 미사일 표현 하나하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졸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오늘 취재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다 보니까 아까 저는 사다리 타는 거 영상은 처음 봤네 놀랍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신의한수가 대통령 침해설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건 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침해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단돈 미사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단돈 미사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탄돈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언제요?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건강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예의주시에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대통령은 정신이 없고 이래서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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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